안녕하십니까 정석입니다. 자 11월 30일 미주얼 고주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춥죠 여러분들? 엄청 춥고요. 제기가 어제 빠졌다가 다시 붙인 건데 여러분들 엄청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살던 지역의 온도는요 영하 9도였다. 이제는 영하 9도면 굉장히 추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의 짝꿍, 저희 짝꿍 이분이 더 추운 날 가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왕우 전문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왕우입니다. 가시는 곳이 더 추운 곳 아닙니까? 혹시? 그 말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죠. 워낙 땅떤이 크다 보니까 아 맞다 맞다. 엄청 추운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고 제가 있는 곳은 춥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따뜻한 곳은 아닐까요? 지금 비가 오죠? 지금은? 비도 좀 오는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있는 곳은 있을 곳은요. 영하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지수가 이틀 전에서 혼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소화하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매파였던 크리스토퍼 월러는 사실 거의 비둘기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주초에 이번 주 일정을 소개할 때도 간단히 월요일날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는 거의 한 20분 정도가 다양한 곳에서 인터뷰 내지는 대담 연설을 통해서 연준 멤버들이 나옵니다. 연준의 직접 총재들도 있고 연준의 사무총장, 이사 이런 분도 있고 다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워낙 약간 도비시하게 비둘기파 저러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할 것이고 관심이 약간 매파적으로 세게 얘기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는 건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몇몇 인사들이 약간 좀 세게 얘기하던 분들이 지금 다 된 거 아니니? 좀 봐야겠다. 이렇게 약간 톤 다운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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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주익 시장이 약간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은 금리 시장이 미쳤죠. 금리. 특히 메스터 총재 역시 강경파에도 약간 톤 다운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굳이 얘기하자면 어제 나왔던 미셸 바워만 맞춰 강경한 얘기 아닌가 싶어서 어찌 보면 일단은 연준위원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금리가 인하 배탱하는 요소가 나온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요. 3분기 GDP가 5.2%요? 위원님? 5.2% 이게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까? 이게? 5.2%면 거의 우리나라 10년 동안에 본 적이 없던 수치일 것 같고요. 사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요. 그것도 마지막 수정치에서도 봤던 게 4.5% 정도 아니었나요? 그런데 완전히 확정치에 수정치에 나오면서 5%대로. 물론 4분기 많이 낮아지겠지만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가가 왜 이렇게 오래 많이 반등해. 물론 아직 사상적으로까지 못 갔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런 힘을 보여준 것은 역시 경기와 경기배통에 대한 기업이 거기에 바퉁을 든 소비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던 S&P 500, 나스닥만 약보함인데 장이 못 갔던 이유는 오히려 조정을 이렇게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힘을 비추기 위해 다시 한번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힘을 갖추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업종을 보겠습니다. 업종은 금융이 올라갔는데 금융이 금리가 빠지는데 올라간 건데 10년을 보유한 채권 때문에 금리가 빠지기 때문에 약간 안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찰스수압의 6.81% 거의 급등했거든요. 어제 봤더니 이제 금지가 빠지면 찰스수압이 잘 될 것 같다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금리 올라갈 때 부득이 갔던 그런 금융업종 회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찰스수압은 저희가 공교롭게도 14일 날 저희가 키움주권에서의 후원회에서는 원래가 미주민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희가 12개 종목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약간 덜 반영된 거 그리고 13종목이 주로 보셔야 될 것이 작년 이 시점에서의 세일트포스 같은 그래서 내년에 다크호스가 내년에 다크호스에 대한 기대된 걸 13종목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금융주를 좀 몇 개 했고요. 지역은행에. 그 중에 하나 소위 얘기해서 아이비 쪽 얘기 약간은 증권사랑 같이 하는 저희가 찰스수압을 만든 게 좋고 그랬는데 찰스수압이 오늘 완전히 붙었는데요. 결국 이것은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실 때 계속 꾸준히 오래 올라가던 주식이 있고 지금은 딱 종목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랩니스턴 많이 떨어졌고 올라가는 것들 있죠. 펩시, 코카콜라 심지어 디즈니스 약간 받는 건 싫어 시대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올라온 것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14일 이후에서는 전체적으로 덜 오른 거 안 오른 거 바닷건에서 찾는 움직임이 거기에 오늘 금융주가 붙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주, 부동산 같이 올라가는 두 개 다 금리가 빠질 때 올라가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해할 게 뭐냐면요. 금융업종 예대마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보유와 신념은 국제 수익률에 대한 미실한 손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 크라운 캐슬은 엘리엇의 지분 매입이 계속 언급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부동산이. 부동산이 올라가는 얘기는 다시 한 번 금리가 빠지는 건데 혹시 리얼틴컴 최근에 주가 보세요? 리얼틴컴. 보고 있죠. 리얼틴컴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신뢰거든요. 60달러 때에서도 60달러 초반 이렇게 되면 59달러, 60달러 되면 배당 수익률이 5%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좋다 얘기하지만 주가 떨어지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요. 그런데 40달러 때에 들어갔을 때는 6.5%까지만 배당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또 겁나서 못 삽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부터 한 5.5, 4.5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한 방에 사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차익을 실현한다고 보다는 이거는 아주 젊으신 분은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최소한 저는 50대 이상에서 장기전 은퇴를 준비한 신분이 월 배당이라는 건 관심 있으시면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런 걸 느끼실 때는 아주 좋다. 저는 주가 완만한 회복을 하고 있죠. 완만한 회복합니다. 그리고 리얼팅급 약간 좀 성향이 다른 건데 젊은 분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확정적인 약간 이자 같은 거 받으실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모아가는 추측이지 단타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을 국제수익률 2개월 만에 4.2%대. 와 이거 금리가 너무 내려와요. 유연님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유연님? 네네네. 그렇죠. 4.255% 보였고요. 보였고 제가 보기에는 단계로 더 빠지지 힘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4.2%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그만그만 합니다. 수폭 올라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달러 역시 100위를 보여주고 있다. 달러 같이 빠지는 모습인데 달러는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달러가 빠지면 평가 이게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불만들. 그런 고민은 한도 끝도 없는 고민이거든요. 반대로 또 보면 달러의 가치가 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사신 주식을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때 없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올라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좋아할 일도 없고 떨어질 때 그렇다고 속상해하실 일도 없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미국 주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나 지금 우리 9시부터 3시부터 4시까지 거래를 하지만 전 세계에서 보면 24시간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한국 주식 할 때는 한국 주식으로 계산하시고 미국 주식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환전해서 사는 순간 미국 자산으로 미국 달러 가치를 모든 여러분들의 자산을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 달러가 환율은 1,291.7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높은 편인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가 빠지면 기업이익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평가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가 내려와야지만 미국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적 이익이 더 큰 게 아닌가. 맞죠, 의원님?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주식보다 더 많이 올랐네? 네, 이게 더 오른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거 할 때 우리 위원님이 힘이 필요한데 이걸 듣고 와서 위원님이 과연 우리 입장을 바꿀 것인지 궁금한데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무엇인지. 첫 번째 지수인데요. 11월 상승률이 S&P500 지수가 9.34% 와, 보시면 아시겠죠? 월봉, 이 봉이요? 엄청 커져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했던 10월 30일 이후에 이전에 8.9 못 사신 분들은 속이 아플 것 같고 9.34% 이걸 놓치신 분은 아마 전체 수익이 따로 다운되지 않을까 싶고요. 늘 얘기했지만 최고 날 놓친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감소하겠죠? 그렇죠. 힘들 거를 좀 보여줍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이 9.34% 상승은요. 50년 동안에 15번째 기록이었다. 저하고 위원님이 나이가 50년이니까 50살이니까 이 나이 동안에 보게 되면 15번째 기록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게 11월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줄 몰랐거든요. 진짜 지수가 9.34% 올라왔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해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그림은요. 나스닥 종합지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66%. 공이 더 큽니다.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제가 보기에는 놓친 분들은 못살만 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TLT. 장기 국채 20년 이상 장기 국채죠. 이게 10.29%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S&P500은 일단은 9.34% 올라왔고요. TLT가 10.29%로 채권이 이겼어요. 위원님.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채권 왜 사지 말라고 했냐고 물어보면 위원님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채권을 하지 말라는 적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점은 명확합니다. 주식과 채권. 주식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 예를 들어서 물건값이 10%로 오르면 나도 그냥 산지에서 사과가 10% 오르면 마트 가서도 10% 이상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우리가 명확한 계산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채권이라는 건 블랙락에서 20 플러스잖아요. 20년 이상 만기되는 채권들을 모아놔서 그것도 듀레이션도 다행히 쫙 갖고 있는 것들이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할 사람은 우리 보통 개인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수익고조가 되는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장기니까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끌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0년 플러스이기 때문에 21년도 있을 것이고 25년도 있고 30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에서. 주식과 채권을 분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식과 채권을 분배하는 분들은 주식 할 수 있죠. 주식은 60% 그리고 채권이 40% 할 때 채권의 일부를 이런 거로 담아도 되는데 정확한 건 채권도 분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늘 부사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P500을 추종하는 건 SPY입니다. SPY. 그렇죠. SPY. SPY고. 그 외에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채권 있죠. 미국 채권에서 가장 큰 채권 ETF는 AGG입니다. AGG. AGG. AGG는 만기도 아주 초단계부터 장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전에는 지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훅 올라갔잖아요. 최근에요. 그런데 반대로 또 훅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0에서 또 마이너스 10% 가는 것도 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이 딴 것보다 제가 말할 수 있는 AGG보다 안정성이 덜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정성이 덜하다고 해서 나쁘냐. 주가는 등락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그건 선택의 문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려고 그러면 해보시려고 그러면 AGG랑 같이 하는 게 맞겠고요. 나는 걸 충분히 인지한다. 20년 이상 장기차의 변동성을 인지한다 그러면 아주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건 저는 언제라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어요. 분할 매수. 그런데 자꾸 이걸 단기적으로 이걸 사서 3개월 안에 S&P 법보다 이길 거라고 원하고 이걸 한 달 만에 지금 10% 올랐는데 다음 달에도 5%, 10% 먹겠다고 하면 저는 말리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물가가 확실히 빠지는 징조가 뭐냐면요. 고용지표. 고용지표가 다음 주 발표합니다. 맞죠, 위원님? 네, 맞습니다.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좋거든요. 만약에 진짜 좋은 게 유지가 되면 금리 빨리 안 내릴 걸로 보인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주거비용인데 주거비용이 3분을 차지합니다. CPI. 그런데 3분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지금 6.7%로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더 답을 보고 상관을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끝으로 보게 되면요. 어제자 버핏으로 불리고 있는 빌 에크만 또 금리에 배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연준 위원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금리나 얘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얘기를 다시 한 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스포티파이 역시 흑자가 나옵니다.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중요하게 지속이 되느냐인데 여기 보여주고 있는 현재 물가의 지속성 하락의 지속이 진짜 계속될지 잠깐일지는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까지 조절했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바다가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목적이 바닥 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추세를 보시면 좋은데 적어도 12월까지 보고 판단해 보자라고 저는 의견을 한 번 모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다음 그림은요. 그 악무는 높았던 TMF입니다. TMF는요. 11월 동안에 32%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봉이 연방 커서는 워낙 하락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적어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건 제가 보기에 그냥 단순 반등이 아닌가 보여준다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막국 트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속성을 보게 되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가 그림인데 오늘 아침에 아마 위원님 보실 것 같은데 내년도 금리이나 전망이요. 위원님. 다섯 번. 다섯 번이 가능합니까? 지금 다섯 번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섯 번 가능하다고 지금 사람들이 배팅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심해요. 딱 3월 달에도 지금 동률이거든 동률. 맞아요. 맞습니다. 3월도 이거 지금 금리 내릴 수 있다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의 상당히 과한 기대감이 붙어 있죠. 물론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얼마 안 나오겠죠. 지금 딱 고르면 12월 13일 날 점도표 찍어줄 때 맞습니다. 이거에 근접한 점도표를 찍어주실지 아니면 점도표에서 똑같은 소리하면서 뭐야 지금 내년에 기입권 두 번 정도 얘기하면 금리가 또 딱 스파이크 될 거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기 쉽지 않고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 자체는 표 자체는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채권의 가격을 배팅을 해갖고 옵션이 붙어갖고 역으로 계산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 전망을 보여드리면 5월에 한 번 내년 5월에 한 번 내립니다. 그다음에 6월에 한 번 내리고 그다음에 9월에 한 번 내리고 11월 12월까지 5번 내리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파월이 점도표 찍을 때 파월과 우리 위원님의 같은 분이 뭡니까 진지한 분 진지한 분 겸손한 분 이런 분들이 5번을 찍겠다 점도표예요? 절대 안 찍죠. 그러면 이제 달려갔던 시장에 대해서 브레이크 걸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속하다고 하면 걸리지 않습니까?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벌금 내시든지 아니면 속도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속도를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고 사실 비레크만은 연주위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의 얘기도 듣지 마시고 그냥 1분기 하겠다 1분기 한다고 3월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은 좋겠죠 주식 배팅했으면 근데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연주위원의 발언을 들으시면 좋은데 아직까지 좀 멀어 보인다는 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어차피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12월 13일에 가서 점도표 찍을 때 5번 찍겠습니까? 위원님? 저라면 안 찍죠. 아니 지금까지 봤던 우리 파월에 그분의 스탠스가 찍겠냐는 거죠. 솔직한 얘기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는 기껏해야 그 점도표의 미대한 가격이 3번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한 번도 금리나 배팅을 안 한 분이 금리 종료를 안 한 분이 갑자기 5번 이나에 배팅한다? 그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달려간 것들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잖아 싶으니까 너무 달려가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PC 역시 내려갑니다. 전월 3.7%, 3.5% 내려가고요. 헤드란시 PC가 전월 3.4%, 3.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건 맞죠. 맞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가는 속도를 유지가 계속 가능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은 별로 중요한 게 안무입니다.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PC가 만약에 또 내려가게 되면 오늘의 PC가 내려가고 시장이 또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대려 12월에 돌아가고 있는데 12월이면 일단은 산타 내릴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기 때문에 12월 달 또 워낙 퍼포먼스 좋지 않습니까? 퍼포먼스가? 그렇죠. 11월과 12월이 가장 좋았죠. 연단으로 좋았고 늘 말씀드리지만 6개월을 단위로 수익률을 내면 1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가 모든 6개월 중에서 가장 좋았던 수익률이 좋았던 건 맞습니다. 특히 12월 말까지 보면 살아날 수 있는데 단점, 걱정은 11월에 너무 많이 올랐다. 10%가 올라간 것에 대한 약간의 조정 가능성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시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시장이 좋을 때 보면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떨어질 때 너무 흥분할 필요 걱정할 필요도 없죠. 다시 한 번 제가 누구나 다 하시는 소위 증시 격언 다시 한 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워낙 퍼포먼스에 매번 얘기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너무 여러분들 사람 투자자들이 그리드할 때 너무 탐욕스러울 때 좀 팔고 팔고 너무 흥분할 때 너무 또 예를 들어서 무서워서 할 때 자기는 산다 그러잖아요. 마치면 요즘 보면 5천도 있고 5천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시장이 정말 긍정적이면 5천백 나온단 말이죠. 오늘 제이핀목원에서 오늘 낙전에는 4천백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맞아요. 그분 그런 것들은 그런 거로 하면 많은 분들이 야 저게 뭐야 라고 욕하실 게 아니라 그들은 왜 그러냐는 거죠. 거기에 근거가 딱 있습니다. 오늘자로 이제 팩트에서도 수치가 업데이트 되겠지만 지난주 기준을 보면 정확히 이주정 기준을 보면 내년에 이익이 11.6%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제이핀목원은 약간 어려울 수 있다 얘기하면서 이익의 증가율이 2에서 3, 4%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200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그런 걸 보시면 야 너무 지금 세게 할 때가 아니다. 세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3배짜리 그리고 몰빵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그러면 금리가 빠지면 뭐에 투자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주시겠습니까? 저한테 네. 금리에 빠지면 뭐에 뱉어가면 됩니까? 배당이죠. 배당. 배당주. 배당주가 올해 엄청 빠졌거든요. 아니 저는 너무 좋잖아요. 금리도 빠진 게 확실한데 글쎄요. 채권 ETF 물론 올라온 거 축하드립니다만 지금 오히려 대러 배당이 좋아 보이고 아마 내년도 1분기 되면 배당이 좀 올라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ETF NOBL 노블 같은 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말씀하시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S&P욕이 10%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히트 지었던 ETF 있죠. 미러링이 때부터 많이 했다는 게 SCHD를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맞죠. 많이 했죠. 마치 올해 TMF를 얘기하듯이 작년은 SCHD가 우리의 구세주였어요. 맞죠. 맞습니다. 하세요. 그런데 올해요? 올해요?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10% 이상 떨어졌었거든요. 네. 11%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얼마 올라간지 아세요? 얼마 올라갔습니까? 아까 S&P업에 9.2% 올라갔잖아요. 네. 맞죠. 맞습니다. SCHD가 6%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왔네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많이 올라왔네요. 많은 사람들이 흥분할 때 약간 다른 생각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도 좋습니다. 장투하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아마 위원님이 약간 바쁘시기 때문에 특별출의 한 분을 모셔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12월 15일까지 총 3주 동안 슈퍼위크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고 SNS에 공유하시면 신세계 상품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024년에도 키움증권과 함께 답진 한 해 되세요. 스타벅스 아이스크림